안녕하세요 제이의 리미경입니다. 온다 온다 사랑이 온다 아우 진짜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요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한 제이의 리미경입니다. 2021년 한 해 너무너무 힘드셨죠? 이민년, 2022년이 밝아왔는데도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올해 새해가 밝자마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 갑자기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. 이 힘든 가운데서도 설 명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힘들지만 이 설 명절 하루만큼은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들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